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 커플이 12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. 양측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1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디브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몰디브 신혼여행은 두 사람이 직접 고른 여행지로 동행자 없이 단 둘이 떠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약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마친 후 이병헌의 집 경기도 광주에서 신접산림을 차릴 예정인데요. 이후 이병헌은 영화 협력 칼의 기억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고 이민정 역시 차기작 선정에 나서며 곧바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